좀 특별한 분을 한번 좀 모셔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 제1회, 2회, 3회까지 이끌어오시기까지 굉장히 수월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. 이분이 계셔서 우리 또 가수의 길을 또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이거든요. 소리모아 우리 최촌영 대표님 한번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싱어송라이터 있죠? 혼자 노래하시고 작곡하시고 다 하십니다. 음악에 관해서는 굉장히... 네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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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에 계신 시인이 작사를 하시고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. 자. 개동선영상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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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워주던 그 사람 보고 싶다 괴로운 속에 너를 못 안지 끼워주던 그 사람이 그대의 집은 어디에 계신지 흘러가는 구름의 무릎은가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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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개에 지었던 괴로운 속 참여름 함성 함성 다시 한번 크게 함성 인기가 생거라는 줄 아십니까 수풍물 속에 방안성 있는 첫 순전을 다정했던 그 사람이 그니와 그 어마어마한 머리에 꽂이 사다며운 등간을 통성 지니 길이 있는가 있는가 해요 돌았으면 넌 몰라 그대의 집은 어디에 계신지 흘러가는 구름의 무릎은가 하리라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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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요 한계에 지었던 괴로운 속 남은 한계에 적어진 길로 살아나